저 소연당자, 여러분들께 셀럽 알람으로 인사드리옵니다. 오늘부터 그대들의 지친 하루를 제가 책임지겠사옵니다. 매일 똑같은 알람음이 울리는 아침, 일어나기 너무 힘드셨죠? 오늘부터는 저 소연당자가 깨워드릴게요. 화요일 오전이 옵니다. 일어나는 게 많이 고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계속 자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훗날 보람차다 생각될 것입니다.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저 김소연의 셀럽 알람으로 함께 하실 분들 갤럭시 스토어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얼른 만나요.